와 여기는 인천자유공원 입구입니다. 벚꽃이 아주 우람하게 피었습니다. 지금은 단 7시가 넘었습니다. 7시 25분입니다. 남산 가도 이렇게 벚꽃이 떼는데 와 저기는 뭐 빨강색이야? 불빛 때문에 빨강색으로 보이는구나. 벚꽃은 엄청 잘 보여요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아이고 큐립도 있네. 와 밤인데도 사람들 많이 왔네. 오 멋있네. 구경할게 많네. 오 저기 메가더 장군 보인다. 메가더 장군 보인다. 동상공인다. 와 이 나무는 한 1000년은 됐겠다. 새집방 엄청 큰 거. 대박. 진짜 나무 크다. 와 밤이라 또 이렇게 또 멋있네. 저희 건너편은 저하고 올미산. 저희 전망대 불. 오 나는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오빠야. 온 몸이. 온 몸이. 온 몸이. 오 귀여워. 아이고 무새라. 아 무새라. 아 무새라. 아 무새라. 무새라. 메가더 장군은 오빠한테 보내야 돼. 오빠. 자기 하나 여기서 찍어줄까. 어떻게 멋있게 나올라. 괜찮으나? 일단 한번 찍어보지 뭐. 어쩔랑가 저기 나무를 배경으로. 여기서 한번 서봐. 어우 나 너무 무서워. 어우. 심장이 쫄끗쫄끗해. 얘. 얘. 현수막이 자꾸 보여가지고. 아직 반말 안했어. 여기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건넘은 앉아. 여기 건넘은 앉아. 오. 여기도 꽃 있네. 빨간불이야. 건넘은 앉아. 아 나무가 아주 예술적으로 생겼네. 어머. 무슨 소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오. 희한하게 생겼네. 오. 희한하게 생겼네. 오. 여기 목련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목련이 아니었네. 목련인 줄 알았네. 벚꽃이었네. 벚꽃이 목련처럼 보여. 멀리서 보니까. 목련 같아. 멀리서 보니까. 와. 진짜. 벚꽃이 완전 탐스럽네. 와. 진짜 탐스럽게. 이쁘게 잘 열었다. 잘 폈다. 와. 예상해. 벚꽃이 무슨 목련 수준이야. 안 되는데. 헐. 메가더 장군님. 메가더 장군님. 메가더 장군님. 메가더 장군님. 옆에서. 다리 비추고 있습니다. 메가더. 아이고. 후레쉬를 켜야 되겠다. 후레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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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쉬를 키는 기능이 없네. 어휴. 우리 메가더 장군님을. 비추는 불빛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내꺼 후레쉬를 켜졌나. 켜졌나보다. 메가더 장군님. 충성. 얼굴이 안 보이네. 장군님 얼굴이 안 보여. 위치. 오랫동안. 1. 서울. 정리ㅋㅋㅋ 중간중간중. 먼저. 이동. 우선. 가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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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기 완전 벚꽃 천국이네 환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죽여주네 여기 낮에 왔으면 여기서 서로 찍으면 이쁠텐데 야아 환상적이다 이거 환상적이다 멋있다 낮에 오면 진짜 멋있겠는데 그치 낮에 와야되는데 밤에는 약간 좀 야아 여기 무슨 창경궁이 온 것 같아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세상에 완전히 적이네. 환상적이네. 죽이네. 죽입니다. 죽입니다. 여기 사람 많을 때는 여기 못 지나가겠다. 죽인다. 아직 안 했어? 축제를? 우리는 진달래 축제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벚꽃 축제는 다음 주 토요일, 수요일 날 한대. 와, 황홀하네. 낮에 오면 더 멋있겠다. 오늘 낮에 와야 되는데. 이게 밤이라서. 이 길을 서서 이렇게 찍어도 저기 보이겠다. 완전히 불빛이 많이 보이겠다. 근데 밤이라. 조명 색깔이랑 빨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밤이라. 어메이. 황홀하네. 진해까지 갈 필요가 없네. 그럼요. 나요. 진해 전에 한 번 갔더니 피스도 안 날 다 가서. 세상에. 세상에. 어메, 저까지, 저까지 써. 낮에 와야. 낮에 와야 쓰겄네. 낮에 또 와. 와, 대박이다. 이파리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떨어지면 이제. 여기 화장실. 이리 돌아. 와. 세상에. 이게 낮에. 낮에 왔고. 살짝 일찍 끌지 몰라. 낮에 왔고. 낮에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아깝다잉. 아니. 여기 나 이렇게 일찍 끌지 몰랐어. 좀 일찍 만나갖고. 낮에 했더러기 전에 저기 할 걸 그랬다. 근데 올해를 일찍 끌지. 여기 있어봐. 아. 놀란다. 먹나야 돼.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자유봉원이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우와. 여기 천장 봐.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다 벚꽃이야. 우와. 세상에. 만상에. 이럴 수가. 우와. 벚꽃 이렇게 많이. 어메. 세상에. 웬일이야. 어? 아이고. 이 벚꽃을 일부러. 이리 와야 되겠네. 피리. 도당산 가지 말고. 도당산보다 더 멋있는데. 여기가. 구천. 도당산보다 여기가 더 멋있네. 와. 오. 사나고 동원하고 подум기 조금. 우와. 하하하하. 조금. 가위바위바위바위보. 아 언제. 아 언제. 오늘날이. 터울날이 얼마나 많았지. 어? 응? 오늘 오는데도 이렇게. 아니. 오 살아만했는데. 터울이로 얼마나 많았길래. 그니까. 바글바글 했겠네 와 죽이네 와 죽입니다 죽여요 세상에 야 이거 뭐 진해 보다 더워 보이네 야 얘는 왜 이렇게 또 심어놨대 꽂아놨대 작품이네 작품이야 와 진짜 죽여주네 죽여줘 이렇게 가까운 인천에 야 이런 데가 있다니 여기는 동인천역에서 가까운 인천 자유공원 벚꽃터널입니다 벚꽃 아주 벚꽃 둘레길이구만 벚꽃 둘레길 잘 만들어 놨네 저구도 벚꽃 천장을 덮었네 덮었어 와우 와 천장을 덮었네 와우 여기가 와우 완전히 벚꽃이 그냥 하늘을 저기 있네 가렸네 땅에도 막 눈이 앉아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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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같아 팝콘 밤에 보니까 밤에 보니까 팝콘 같아 와우 완전히 팝콘 축제네 와우 죽인다 세상에 세상에나 세상에 와우 대박 대박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우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벚꽃이? 오메 하늘을 덮을 수가 있어 하늘이 안 보이네 와우 어떻게 이렇게 벚꽃이 하늘을 덮을 수가 있어 하늘이 안 보이네 하늘이 안 보이네 음 으 저기 아 아 아 아 우리도 여기서 찍으면 저기 할려나 으 네 이거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응 집에 가는 거지? 아 응 네 집에 가는 거지? 응 저건 뭔데 이렇게 멋있냐? 저거 뭔데 이렇게 멋있어 건물이 인천역 내려가는 길이야 멋있다 한정 문화에 가서 여기도 저기 있네 여기 뭐있나? 삼각형으로 가는 길이야 탈박중이네 삼각형으로 가는 길 자유의 여신상으로 등장 자유공원 벚꽃길 여기야 여기로 가 저 팔각점 올라가자고 저기 올라가서 한번 세상 좀 내려다보자 아이고 오늘 이미경. 아니 같이 가자. 또 저녁에는 안 올라가 봤을 거 아니야. 저녁에 밤 풍경은 또 틀려. 아우 세상에 나는 우리 이미경 군사님 때문에 별 신천지를 구경하네. 신천지를 구경을 하네. 드론. 여기도. 달 있고 나무 있고 새집 있고. 와. 와. 멋있다. 비행기도 가고. 오. 저기는 무슨 바다가 있네. 바다가 있네. 바다가 있네. 바다야. 바다. 와. 좋네. 죄송합니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